아 바로 가보겠습니다 됐으 자..샤..생각을 해보자고 바인드를 쓰고싶은데 바인드를 쓰고싶은데 바운드 물량 내가 먹어야 되는 것 같다 바인드 바인드 아 그치 아.. 내가 먹어야 되는 것 같더라 바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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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인 바닐 바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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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게 맞는다고 아 이 소리가 좋지 아 지금 썼으면 안되네 어 물렁 물렁 아 뭐해 아니 뭐하는거야 아니 뭐하냐 아 스킬을 안 썼네 아 웃어진줄 모르겠네 가도 되나 안죽나 아 이거 어떡하냐 물렁 먹어야 되는데 아 죽었어 아 아 잘하면 못 끼겠는데 물렁 없어가지고 잘하면 못 끼겠어 물약 없어도 필수 있겠는데 아니 이게 물약이 없어가지고 물약을 내가 먹어야 되니까 아 잘하면 못 끼겠다 아 일단 탈툴해 깨져 일단 깨어보자 깨어보자 안죽는걸로 가자 아 물약이 없어가지고 아 마크 켜야지 마크 켜야지 마크 켜야지 아 날라간다 아 밀려먹고 아 이거 위험한데 호호호호호 야 이거 못 끼겠는데 아 왜케 간당간당하지 아 으악 오유 잘출했다 와아니 위험하다 위험해 ㅋㅋㅋㅋㅋ 아 아Le기까지 이열기야 되는 것인가 아 하 물렁 ₦ 으아 으아 Lu patrol 아 잠깐만 기다려봐 아 아 망했다 아 이번에 좀 많이 넣었어야 되는데 어디야 찾을게 끝났나 스프레드? 아 어떡하지 아 이거 또 뒤지면은 또 불안불안해서 튀어 살자 일단 살자 그렇지 살벼 낄 수 있는거를 위험소를 두지 말자고 위험해 어 버프 버프 튀어 어 아직 안 먹다 싶네 버프 좀 쓰고 살면 깨는거를 무험소를 두지 말자고 그거 같은데 다isy 10 10 4 위험한데? 어? 물약 그렇지 튀어 바로 튀어 하지마 때리지마 깨자 깨는게 중요하니까 일단 깨자 위험한 짓 하지마 아니 HP 물약을 왜 사람들은 다 안 사놓는거에요? owning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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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뾱 отв 왕 왕 4호차까지 뒤넘는다. 흐흐흐흐흐흐흐흐 아니 빠질거 없나? 뭐 없죠? 어우 죽은거같은데? 어? 벨롬의 모장관 아 이렇게 깨보았습니다 뭐야 조각 3개 나왔다구요? 뭐지? 덜 먹었나? 아 그러네 아 못먹을 뻔했어 아 7개밖에 안나왔는데? 아 너 힘쓰지 않았나? 아 없앨거다 아 아 빡셋다 아 폐물약 때문에 쉽지가 않아 폐물약이 참 중요하긴 한데 제가 물약을 막 눌렀잖아요 아 그래도 안먹을 정도였어요 흐흐흑 흐흐흑 흐흐흐흠 으흐흑 쿠플 오 둘 둘인가요? 음 음 음 아 이건 유리크다 아 추움도 안좋아 음 방방말이오 아 반갑습니다 아 마이크소리가 조금 작은것 같습니다 아 방송소리도 끄면 좋을것 같습니다 네네 아 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아 그 보조무기가 아이템창이 있었네요 네네 아이템창에 보조무기가 있었네요 사둔거 아 사둔거요 장비창에 맨 끝에 있는 네네 네네 그거를 큐브작을 할건데 뭐부터 큐브작을 할건데 뭐부터 해야될지 몰라서 아 큐브를 안하시면 안되나요 큐브를 해야되는겁니까 아 그니까 아르카나에서 사냥을 하고 있는데 뭐부터 팩업을 해야될지 몰라서 사냥을 하시고 싶다고요 네 사냥은 뭐니뭐니라도 공포 아니겠습니까 네네 아무래도 템 자체를 어 최소 하의나 신발같은 추억같은거 있잖아요 예 에디 두줄에 유지크 17성 정도씩은 이제 좀 사줘야되지 않을까 싶네요 전체적은 태물 모자상하이 신발 장갑은 레전이 좋구요 그 다음에 망토 펠 견장 그 다음에 이제 장신구두를 바꿔야되고 그 다음에 파사부를 일단 레전쪽으로 옮겨야되겠죠 아 금액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데 일단은 급한건 보조무기 보조무기요 네 엠블럼은 저도 엠블럼도 바꿔야되지 아 엠블럼 바꾸고싶으면은 결국에 레전까지는 올려야죠 세줄 쓰고싶은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음 그러면은 어 레전까지 일단은 블랙헤브 계속 던져봐야겠지요 아 원하는 자기옵션이 있으니까 저는 굳이 엠블럼에 지금 투자하는것보다 나머지템을 먼저 맞추고 나서 하는거 더 나쁘지 않은거 같아 굳이 엠블럼부터 하는것보다 아 급한가면 앱돌하고 보조무기 아니요 보조무기하고 나머지 아이템들이요 쓰읍 어 도미도 괜찮아요 도우미같은거다 도우미 바꿔놓은거 음 아니면 이제 나머지는 거의 저는 백추오베의 AD 두줄충이거든요 네 음 네 나중에 팔기도 좋고 요새는 1.5줄도 잘 안사가는 편인거 같더라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맞춰나가야겠지요 뭐 자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자금은 아직 너무 아프서 네네 네 앞으로 이제 해봐야죠 아 저라면 일단 보조바꾸고요 나머지템을 이제 하나씩 수정해 나가는게 좋을 것 같아요 보조부터 좀 바꾸고 사냥을 너무 하고 싶으시면 공표쪽으로 하시고 보스 뭐 이런거 생각하면은 보보공이라던지 근데 일질적으로 유니온하고 링크를 좀 키우시긴 하셔야 돼요 네 뭐 더 궁금한거 없으십니까 링크가 너무 링크가 두개가 없군요 경험치링크가 아 아 응 응 링크가 아무래도 이제 수공쪽으로 많이 올라가다보니깐 음 음 제로 지금 생성되지않나요 지금 안되있거든요 아 그래요? 아 뭐 더 궁금한거 없으십니까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Partners os 듀 이브 이브 F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